SRT 동탄역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천천히 가다가 맞은편에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지인을 태우려고 장애인 주차라인에 잠시 정차하기 위해서 좌회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내 뒤 뒤에 오던 차가 역죽으로 빵 때리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고 과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전방 영상에서요. 전방 영상 보시고 조금씩 후방 영상도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가요. 지하주차장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맞은편에는 지금 2way입니다. 1way가 아니라 2way예요. 맞은편에 차 들어오죠? 블박차 쭉 갑니다. 가고 맞은편 차들 나오고 블박차 가고 계속... 맞은편에 차가 안 오네요. 그래서 왼쪽에 잠시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태우려고요. 맞은편에 저 차 지나간 다음에 차가 안 오죠? 차가 안 와서 왼쪽 공간... 그런데 뒤에 보세요, 뒤에. 여기 파란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차 안 내려주죠? 후방 영상에, 후방 영상에? 저 차가 저 차가 저 차가... 이런 이런 이런... 아이고, 다시. 여기에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후방 영상이요. 내 뒤에 차도 잘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뒤대우는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가니까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앙선은 없어요, 중앙선은 없지만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쪽은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상대차가 역주행을 해서 블박차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블박차는 마지막 차가 안 오니까 차를 여기 잠깐 세우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빠르게 나와서 들어가는 순간 꽝! 블박차 왼쪽 깜빡이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깜빡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깜빡이를 안 켠 것 같다고 그러십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깜빡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걸로 봐서 제가 안 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깜빡이 안 켠 것이라면서요. 블박차가 가고 있고 뒤에 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고 내가 왼쪽 공간에 맞은편 차가 안 와서 달려 그러는데 뒤에서 역주행으로 빵!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는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건 70 대 30을 주장한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70 대 30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블박차 보험사는 90 대 10을 주장한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100 대 0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블박차 보험사에서 말하는 90 대 10, 상대가 70 대 30. 꼭 그 중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블박차에게 깜빡이 안 켜고 왼쪽으로 들어간 거. 블박차한테 잘못 있다? 없다? 깜빡이 켰어도 뒤에서 오는 차가 빡! 치고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거 다 종합해서요. 물론 그 차가 나오려고 그러다 깜빡이 켰으면 앗! 타고 멈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뒤에 차가 상당히 빠르게 튀어나왔죠. 블박차에 잘못 있다?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